I don't know what to say really 나경훈이 뭔데? 하는 게 꼭 세대가리당하고 비슷하네? 나경훈이 뭔데? 무슨 말이야? 무슨 말이야? 무슨 말이야? 나경훈이 뭔데? 서울대 실험실에 아무런 서울대와 연관도 없는데 그냥 아들이 거기 들어가서 실험 기부를 쓰고 이 포스터 제1저자로 등재를 했다 결국 쟁점이 이런 거라는데 서울대 국비가 지원된 실험 장비를 왜 서울대와 관계없는 나경훈 아들이 서울대 의학학장 서울대 병원장의 백으로 그냥 갖다 쓰고 논문 제1저자로 올라갔냐? 승인도 없이 뭐 이거 제가 볼땐 빼도 갖다 못합니다 나경훈이 뭔데? 저희가 원래 장관을 낙마시키면 표창장을 늘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낙마시킨 장관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된 이후에도 이의 표창함 2019년 10월 22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네 모두 부탁드립니다 나경훈이 뭔데? 나경훈이 뭔데? 나경훈이 뭔데?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 의도가 외신에게도 효움이 미치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습니다 이거 네 모두 부탁드립니다 나경훈이 뭔데? 나경훈이 뭔데? 나경훈이 뭔데?